기 납부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 중간 예납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.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.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 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. 원천징수세액 등은 각 소득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입력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. 수정해야 할 원천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. 입력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.